경기도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건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도 구리, 동두천 등으로 각각 본사를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KTX와 SRT를 신설하고 지방도로 28개, 278km를 건설, 특히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순환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